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취업을 하려는 자, 그리고 이미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이도 성별도 떠나 모두가 취득하려고 하는 어떤 자격증에 대한 소식인데요. 자격증 취득을 가장 원하는 건 아무래도 자기개발 일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취직이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좋죠. 산업인력공단 조사를 보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인원 중 절반 이상이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었습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자기개발보다는 취업이 목적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특히 공직, 공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데 유리한 자격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이 그 중에 1위였을까요? 사실 자격증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딱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게 1위였나요? 네. 사실은 하나를 꼽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좀 세분화해서 따져보면 우선은 기사와 서비스 등급에서는 주로 공무원 시험, 공사나 공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 남녀불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는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장 여론조사 등 사회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통계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요즘 사실 데이터가 기업의 힘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사회조사 분석관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업의 어떤 데이터 분석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통계 등을 통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공기업 공단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곳들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회조사 분석사 1위 오른 겁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병원 등 공기업에서 채용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통계직 공무원 시험에도 3에서 5% 정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채용에 유리한 국가자격증 2위는 어떤 거였나요? 2위도 남녀가 똑같이 직업 상담사였습니다. 네. 2018년 대폭 정원이 늘어난 고용노동직 일반행정직렬 공채시험에서 3에서 5% 정도 가산점을 주어지는 어떤 자격증입니다. 사실상 이 분야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는 필수 자격증이다. 이미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굳이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어떤 대학들에서 직업 상담사 채용도 또 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남녀 똑같이 1, 2위인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성별을 나눠서 봤을 때 인기 자격증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 여성에게는 1위 자격증은 각종 기업 공채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 어쨌든 가산점을 받는 그런 자격증으로 좀 알려진 정보처리기사였고요. 남성들에게서는 1위는 정기기사 자격증이었습니다. 네. 정기기사 역시 한국 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등 이런 유력한 발전사들에서 채용 우대를 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채용에서도 무려 5%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관리 업체에서 수요가 많아서 채용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뜨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게차 운전기능사잖아요. 이건 순위가 좀 어땠나요? 지난 2월 공단 조사를 보면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50세 이상 남성들 사이에서도 남성, 청년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응시한 자격증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게차 운전기능사 4만 7천여 명이 응시해서 조사 대상 자격 전체를 통틀어 최고 인기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조사는 어떤 걸까요? 우선은 100세 시대, 노인의 어떤 기준,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기준 자체를 먼저 좀 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0세 시대이다 보니까 노인이라는 기준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기준으로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언제부터 노인인가.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60세에서 75세를 신중년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은 노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노인이란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법으로 정한 노인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난 젊다. 아무리 외쳐도 법으로는 노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물론 이 기준 역시 더 올라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멋진 노년 어떤 건지 한번 조사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니까요. 직장인들 언제부터를 노년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기준점부터 알아보면 어떨까요? 네. 취업 플랫폼 어떤 조사에 따른 건데요. 실제로 자코리아에서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다수가 평균 65.4세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했으니 법의 기준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때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멋진 노년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멋진 노년을 상상해 본다면 어떤 모습 떠오르십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탄탄하게 마련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제가 된다면 못해봤던 것도 좀 해보고 좀 유유자적 또 여유도 좀 즐겨보고 막 그런 생활을 기대하는데 김지수 기자는 어떤 걸 좀 기대를 하시나요? 저도 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어떤 노년의 기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노년의 삶 이런 거는 이제 고민을 우리가 같이 직업방송에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이야말로 바로 노년의 삶을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죠. 직장인들의 답변을 한번 보면요. 경제적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할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든든하더라도 결국 건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신체와 정신이 뒤를 이었고요. 세 번째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보내는 삶 이런 거를 이제 꼽았습니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의외의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모두 계속해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 것도 같고 풍부한 경험이나 능력을 좀 다른 곳에 더 활용해보고 싶다. 나의 가치를 일을 함으로써 좀 더 확인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그래서 7명은 노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사실 진짜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막상 자신의 자리가 없고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를 보통 늙었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야말로 노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도 일하고 싶은 이유 1위는 2위는 일을 통해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싶다. 이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2위는 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용돈벌이 하고 싶어서다.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일을 했던 것처럼 막 숨가쁘게 하진 않으면서도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참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멋진 노년을 함께해 줄 일의 종류로는 어떤 걸 가장 많이 꼽았나요? 지금 상황에서 하고 싶은 일의 종류를 꼽아봐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제로 자기 경험을 살린 교육, 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가장 다음으로 뽑자면 남성 직장인들은 영업 지원 업무를 여성 직장인들은 식음료 제조 등의 직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경제적 여유와 건강함까지 갖추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도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